안녕하세요 아리아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진영입니다 먼저 뮤콘의 10주년을 친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글로벌 뮤직마켓답게 라이브 공연부터 음악산업 거장들과 함께하는 컨퍼런스까지 세계 음악산업 거장들이 공유하는 정보도 없고 현재 가장 주목받는 아티스트들의 라이브 공연도 갈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번에도 이 많은 것들을 만나볼 수 있나요? 그럼요 그럼요 저도 특별한 무대로 여러분들을 찾아갈 생각에 잠도 못 이루고 잔뜩 기대했는데요 그리고 저희 아리아주만의 무대도 준비했으니 뮤콘 2021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뮤콘 2021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둘 셋 아리아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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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